안녕하세요. 대작팟입니다. 오늘은 오버워치를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버워치 감사제 6월 12일 역대 최초 지난 이벤트 아이템을 획득하고 지난 이벤트에 난투를 플레이하세요. 오 그러네. 좋네요. 오 좋네. 새로운 전장 페트라 나왔습니다. 전설 감사제 전리품 상자 가보겠습니다. 보상 2018 오버워치 또 주나요? 음 없네. 헐. 때깔부터 곱다. 가보겠습니다. 과연 전설 4개 뜨려나? 호이짜! 우와! 원래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와 이거 처음 얻은 거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원래? 전설 3개 떴어. 브리기티 스킨 없었는데. 초인전대까지 와 대박입니다. 원래 이렇게 뜨는 거예요? 상점에서 사고 싶다. 와 48,000 하면은 전설 감사제 딱 하나 주네요. 근데 전설이 3개나 떴어요. 이거 많이 뜬 거죠? 아닌 말고. 세트 찍어야지. 세트 찍어야지. 와 4개 떴습인데 대박인데. 3개는 많이 뜬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얻어봤고요. 난투. 지난 난투를 할 수 있다. 어떤 뜻일까요? 데스매치 배치전. 매주 바뀐. 페트라 데스매치. 아 옴닝 이거. 제가 안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아르트 제가 주식회죠.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일단 업적이 뭐가 있는지 보고하죠. 제가 이걸 못했거든요. 치료 수술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제가 웬만한 건 다 깼는데 못 깬 게 저거 중 하나일걸요? 여깄네. 이거만 못했네. 전설 난이도 응질날. 고수의 날 성공. 초고수 성공. 그리고 8명의 서로 다운 영웅으로 응질날 모든 영웅 완료. 응질날 4명의 영웅으로 모두 다 완료. 누구도 빈사상태에 빠지지 않고 응질날 완료. 초고수 난이도. 참 쉽네요. 옛날에는 뭐 이게 옛날 옴닝은 엄청 어려웠어요. 이거 이거. 고수 난이도 옴닝의 반란 화물 내구도 80% 이상 이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뭐 전설이 힘들었는데 한번 베네치아 상태 응질날 4명의 영웅 모두 플레이. 오늘 이걸 해보겠습니다. 모든 영웅 말고. 그냥 중소로 해볼게요. 아 그래요? 히히. 아 3개 잘 뜬 거예요. 아 인정. 자 왕의 길 가보겠습니다. 옴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 똑같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옴닝을 짓는 일은 인간과 로봇 공존의 첫걸음이 되었어야 했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옴닝 극단주의 단체인 널 섹터가 왕의 길을 습격했거든. 도시는 순식간에 점령당했어. 수백 명이 죽고 수천명이 추방됐지. 이제 놈들은 남은 생존자들을 찾고 있어. 이게 인간과 옴닝 사이에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몰라.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 우리 쓴 사령관님은 런던을 구하려고 우릴 파견했어. 이게 내 첫 임무야. 내 고향을 지킬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길. 네 안걸리죠? 자 전 라인하이트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겜 오버워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좀 들어오지. 아 죄송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얼마나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지나가구요. 처음 하거든요. 옛날 맥은 해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 거야? 아 여기구나. 안녕? 안녕 친구. 새로운 돌격은 언제나 확연히야. 자 안에 들어오면 이제 게임 시작하죠. 음 마이크 꺼야겠네요.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옛날에 이게 안 됐었거든요. 야 마. 일로 와봐. 마. 어깨빵 봤니? 저 혼자 안에 있죠? 근데 어차피 중수라서 쉬워서 괜찮습니다. 별로 상관없죠. 이제 핸드폰으로 지금. 아유 멀리 가면 안되지. 자 이거 짓는거 보호해주고요. 비행한 딱히 누가 안오네요. 채팅창에 핸드폰으로 볼게요. 히히. 아 그래유. 자 이렇게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그럼 돌아가볼게요. 아마 길이 맞다면 여기로 가는게 맞을겁니다. 근데 옛날이랑 똑같은거 같은데? 뭐가 달라진거지? 뭐 좀 더 해보면 알겠죠? 아 여기 잘못 잤다. 이씨. 근데 중수라서 쉬울겁니다. 너는 똑같은데? 뭐 다른게 없는데? 완전 똑같나? 옛날거를 할 수 있게 한건가? 최근에 바뀐거 하고 싶었는데. 물? 네 잡구요. 뭐 여기서 군사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중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거 없어요. 나중에 녹화를 혼자 해서 올려야겠다. 히히. 옛날에 붕괴내기엔 44인가 했었는데. 안 끊기죠? 어? 기대 기대. 어 이거 뭐야. 돌진 돌진 신나는 돌진. 저도 나도 불러보자. 이거 한번 막아줘도 돼요. 알아서 잡습니다. 이렇게 한번 던져주고. 자 가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마구 때려주고요. 마구 때려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구역.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서 빨리 해킹하죠. 쇼타임. 음. 오우 오우 자 보구요 여긴 쉬운데 이제 보스가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쉽게 하고 있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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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가야죠 옛날이랑 똑같은거 같은데 이건 흠 이 전꺼 하고싶은데 그걸 못하나봐요 작년꺼 하는거 같아요 지금 하는게 작년에 했던거 똑같은데 느낌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화물가동 흠 아우 자 빨리 잡아주고요 이제 슬슬 제가 일을 해야될 때가 왔네요 히히 감사해요 네 자 강아지 잡아야죠 강아지 잡아야죠 백프로 노려야죠 백프로 노려야죠 자 여기로 오는구만 잡아주고요 뭐야 뭐에 맞는거야 지금 옆에 있었구나 자 때려주고요 난이도가 쉬워서 지금 쉬운겁니다 한번 해보는거에요 이것도 어차피 해야되거든요 한명씩 아 이럴줄 알았으면 라인아트 하지말거에요 어제 라인은 또 할건데 어제 라인만 할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따로 녹화해서 여러번 하겠습니다 다음 공격에 대비를 하라 다음 공격에 대비를 하라 자 이제 저거를 제가 이제 다가오면은 뽀개야죠 방법은 다입니다 이거 한때 열심히 할때 한거라 다가오잖아요 그 이때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밀어서 보내면 되거든요 가까이 오면 자 때려주고요 라인이 여기서 매우 중요하죠 네 여기 다가오면은 밀어줘야죠 아이고 잡어버리네 원래는 저게 잡는게 아니고 믿은겁니다 전설란이던 이럴때는 저걸 절대로 뽀갤수가 없 뽀갤수는 있는데 그건 낭비여서 네 밀어버리죠 저거 위에있네 자아 박동치게 해주구요 너도 한번 맞아봐라 너도 한번 나도 한번 죽창한번 아우 시원시원해 이거 쉬움이라고 진짜 원래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편히 쉬어야지 그냥 아우 흫 살려주구요 제가 지금 잘못가서 그렇죠 바스티언을 좀 무섭게 합니다 원래 여기는 바스티언하고 메르시만 해도 일대일로 다 깨요 중요한건 자아 스탄 걸어주구요 때려주구요 때려주고 못가게 만든 다음에 원래 좀 본진까지 가게하면은 더 유리한데 자 돌려깎기 하구요 돌려깎기 하구요 돌려깎기 아아 클레멘전 가야되는데 배터리도 없네 이씨 중요할 때 하필이면 클레멘전 가게 생겼네 원래는 적이 없었는데 이게 생겼군요 자 원래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미루면 돼요 이렇게 미루면 멀리서 타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잡았죠 자 이제는 클레멘전 거의 끝난거 같은데 이거 이제 클레멘전 때문에 요즘에 못 쳐가지고 자 밀어주구요 자 가봅시다 음 쉽죠? 야 클레멘전 언제 끝났냐 이거 15님 빨리 좀 포기해주세요 뭐여 이거 안탔어? 여기는 레에스 블랙워치의 최신 척고에 따라 발전소 안에는 러셋콜 강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배터리가 지금 15% 남은 아 파이럴블러구나 하필이면 오버워치 할때 지금 드비 램 클렌 던전이 열리고 있네 지금 큰일났네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왕의 공격받는다 자아 워즈가 보다 난 트비레임이 더 중요하긴 한데잉 워즈 보시는 분 있나요? 나가도 돼요? 진짜 이거 하기엔 지금 시간 없는데 자아 이제는 바스티언 캐논만 나오는데 걔만 막으면 이깁니다 잠시만요 어디서 나온거야 지금 바스티언 어딨어? 여깄다 자아 잡아주게요 자 큰일났다 클랜더전 해야되는데 빨리 깨야지 빨리 깨야지 클랜더전 일단 들어가야되는데 어딨어? 보통 여기로 나오던데? 여긴가? 들어가면 안돼요 근데 이거 못오게 옆으로 오는거 없고 위에있고 됐다 됐다 이러면 이제 여기도 지키됩니다 이게 터져요 이제 구경하면되요 창점 미루닝 잡고 계시네 빨리 잡아야되 클랜더전 자 갑시다 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빨리 잡자 빨리 잡자 일단은 이거를 여기로 가서 때려주고 이거를 이렇게 뽀개주면 되요 이렇게 뽀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잡으면 되요 편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왜이렇게 조절적이야 자 갑시다 잠시만 클랜더전만 들어가고 클랜더전 됐다 나다 내꺼다 자 이거를 제가 땡겨와야되요 이렇게 땡겨서 요렇게 코탑 있는쪽까지 요렇게 있으면 애가 스킬을 안쓰고 어벙돼요 바로 잡았죠 뭐 뭐야 이거 누가 있다고? 이거 누구야 도대체 아 범부 참 진짜 빡치네 어차피 지금 생방송중 어차피 생방송중이라 바쁜데 자 자 자꾸요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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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이리로 오세요 왜 자꾸 저리로 가는거야 여기로 가면 편한데 자 자 때려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어 진짜 매너없네 요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아 오버워치만 한거 아닙니다 딴거에요 요렇게 해서 잡았네요 옴닉의 반란 처치 101 네 준피에 16000 받은피에 1181 이렇게 했네요 옛날이랑 다르네 막 최고의 플레이 안뜨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옴닉의 반란 이거 옛날거네 매일 변경되네요 매일 아 이게 지금까지 했던 아케이드를 매일매일 바꿔서 할 수 있게끔 그니까 저 업적 못한거 있으면 그날 해라 이거네요 제가 못한거는 뭐지 응징의 날이네 응징의 날 제가 못했거든요 응징의 날만 하면 돼요 응징의 날 빼고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저 업닉이 아니었네요 한판하길 잘했네 자 그럼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거에요 네 어 1주년이라 다시 하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구요 네 오우 갤러리가 신기하네 오늘 겐지 요것도 얻었구요 그리고 브리기티 요것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나 까먹었는데 하나 누구였죠 어? 나 기억 안나는데 잠깐만요 아 시메트라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쁘네요 네 브리기티 브리기티 이름 브리기테 이게 토르비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구요 마인아트 이름이 종자인 종자라고 하네요 네 파워레인저 나는 파 파 파워레인저 나니 채 웃는거야 오케이 로마 나나나나나르르르 오 이거 구입이 가능하네 원래 됐던가 1주년이나 되는건가 근데 비싸긴 드럽게 아 엄청 비싸네요 원래 그 시즌 때만 되는거 같은데 아 1주년 상자꺼라 그런가 아 설날절리품이네요 오 이거 멋있다 한번 코인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구매를 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이 1주년이라 다 풀었을 수도 있고 원래는 날짜 지나면 못 샀거든요 돈이 있어도 어 오정도 살 수 있네 설날절리품 오 이거 살만하네요 천밖에 안하고 사야지 샀다 오정 창착 천밖에 안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 스킨도 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아르트로 옴닉의 반란 보통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